흠... 아...하... 주간 EPL 솔로 자 7라운드의 킹갓제네럴 엠퍼로 충무공 플레이어 시간입니다. 탈곡기는 남겨놨습니다. 왜? 맨유아스트라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어떤 팀이 이기더라도 비기거나 무슨 결과가 나와도 분명 탈곡기는 그 경기에서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밀어놨구요. 자 킹갓제네럴 엠퍼로 충무공 플레이어는 어떤 선수를 할까? 다 2명을 뽑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타티비나 어떤 주원형의 날카로운 시선에서 두 선수 모두 이렇게 들어가있던 선수인데 최근에 아니죠. 어떻게 보면 조금 전부터 바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번 시즌 들어서 확연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로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첼시의 진짜 뇌가 되어가고 있는 조르진입니다. 자 조르진은 1991년에 태어났습니다. 12월 20일생이죠. 백4 앞에서는 미디필더입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는 말코 베라티, 바렐라 요즘에는 센시가 워낙에 잘해서 어떻게 구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니콜로 바렐라, 베라티 그리고 뒤에 조르진유 이런 미디필더 진을 구성을 하고 사리는 기본적으로 나폴리에서 조르진유 그 다음에 알랑 그리고 앞쪽에 어떤 함식 이런 선수로 배치를 시켰고 첼시에서는 누가 마운트가 됐든 바클리가 됐든 그 다음에 칸테가 됐든 어쨌든 조르진유는 백4 앞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마루시오 사리의 페르소나 그러니까 어떤 제2의 자아이자 뇌이자 심장이었던 선수죠. 조르진유를 거치지 않으면 나폴리의 공격은 거의 스타트가 되질 못했고 지난 시즌은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르진유는 베스트11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조르진유는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비판을 받을만 했어요. 일단 압박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패스를 되게 잘해. 빌드업의 스타트인 거 알겠어 보면 되게 잘해. 왜냐면 특히나 조르진유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뒤에서 선수들한테 지시를 하는 거 야 너 이쪽으로 가. 야 너 좀 빠져. 저쪽 따로딱딱딱딱 좀 빼. 저로 가. 주고. 이런 걸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판을 볼 줄 아는 스타일의 아주 지능이 좋은 미드필더다. 그러나 압박에 취약하다. 시리야, 분데스리가 그 다음에 뭐 리게양, 라리가 다 있지만 EPL은 압박의 종류가 질이 다르거든요. 어디가 압박이 세고 어디가 압박이 약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냥 밀잖아. 이런 스타일의 미드필더들이 많고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조르진유가 좀 헤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손희민한테 나비드 루이지가 털리는 장면을 조르진유도 털리는 장면이 있었었죠. 그리고 순발력이 떨어지는 게 또 치명적이다.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되게 빠른 스타일의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발력이 떨어져 압박이 막 휭휭휭 막 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처음에 어 뭐야 막 이러고 있다가 휭 지나갔어. 어? 쫓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뒤늦게 쫓아가다가 손을 쓰거나 태클을 하는 바람에 거친 파울이 나오고 경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앙의 조르진유가 어떻게 보면 첼시 입장에서는 야! 쟤만 잡으면 돼! 그래서 아스날 같은 경우도 램지를 조르진유한테 1대1 매치시킨 다음에 잡은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난 시즌 첼시 해법은 있었습니다. 야! 쟤만 잡으면 돼! 이게 뻔히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조르진유가 확연하게 이번 시즌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 일단 브라이튼전 네 볼게요. 물론 브라이튼이라는 상대가 굉장히 쉬운 상대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테지만 어쨌든 PK골 하나 있었죠? 패스 성공률 89% 키패스 3개 있었고 찬스메이킹 3번 클리어링 2번 수비적인 스탯이죠. 태클 성공률 100% 수비적인 스탯입니다. 인터셉트 4회 수비적인 스탯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조르진유는 공격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원래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킬러 패스를 찔러 넣어주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닙니다만 공을 돌아가게 하고 미드필더 전체를 판을 좌우를 전환시키고 이 선수는 조타수 역할이죠.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기어를 확 넣었다가 다시 뺄 줄도 알고 템포 조절도 할 줄 알고 쇼패스 위주로 풀어가는 레지스타임에도 불구하고 롱패스의 정확도도 나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받았었던 비판은 주로 수비적인 왜냐하면 백퍼 앞에 있으니까 속도가 빠르고 압박이 강한 스타일의 EPL EPL 경기에서 압박이 들어오면 수비적인 스탯이 약했단 말이야. 그거를 칭태가 다 옆에서 도와줬었는데 수비적인 스탯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런데 이게 비단 이번 시즌만 놓고 보고 이번 시즌에 갑자기 황골탈퇴한 것이냐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이미 다른 팬들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래도 저희가 이스타TV는 축구 예능을 표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과장돼서 비판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탈곡기로 털고 킹갓 조금만 잘해도 빨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배제를 시켜놨는데 지난 시즌 중후반부부터 조르지니어가 머리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그 단점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전이었다면 공을 잡고 어? 저기도 보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패스를 했다면 PL에서는 그러다 보면 누가 그냥 갖다 들이받고 막 등이 이런 애들이 와갓고 땡기고 이러니까 이거 안되겠는 거야. 최대한 간결하게 공을 주고 움직이고 자신의 원래 이 선수가 활동량이 많은 선수니까 내가 비교적 피지컬이 약하고 순발력이 떨어지는 걸 내가 많이 뛰고 머리 좋은 판단이 빠르다는 걸 이용해서 상쇄시키자라는 노력을 지난 시즌 중후반부부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번 시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저는 램파드가 부임한 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이 램파드 감독이 뭐 맨사다 이런 얘기 많은데 경기 중에도 저는 리버풀전이 그 예라고 보거든요. 리버풀전은 전반에는 파비뉴한테 심어먹혔어요. 중원이. 그래서 리버풀이 완전히 제압을 했는데 후반에 가서는 조르지니오가 중원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램파드가 머리가 좋은 감독이라는 건 경기마다 아주 세부적인 위치 조정으로 선수들의 어떤 나쁜 폼이나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바꿀 줄 아는 감독이다라는 걸 조르지니오한테 약간 반칸에서 한 칸 높이 야 너 백포 앞에 있는 것도 좋은데 너 앞에 가서 전방 압박해. 그럼 뭐가 좋냐. 전방에서 압박을 하다가 뚫리는 경우에도 뒤에 칸테나 다른 미드필더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벌거벗겨지는 그러니까 예전에 조르지니오 조르지니오는 팬티 역할이었단 말이야. 마지막에 가슴을 보호해주고 속옷도 차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막아줘야 되는데 조르지니오는 바로 팬티야. 확 벗겨버리면 돼. 이거 안된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거둔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겉옷을 벗겨도 밑에 받쳐 입은 티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어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 선수가 전방 압박에 또 괜찮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엄청 많이 뜹니다. 경기에 따라서는 14키로에 육박하는 활동량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칸 앞으로 배치를 시킴으로 인해서 조르지니오의 단점은 상수시키고 장점은 부각시킬 수 있는. 원래 이 선수는 많이 움직이면서 패스 길을 봐주고 서로 주고받는 역할에 그런 스타일의 레지스타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점을 다 부각시키고 단점을 깎아내줄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줬다. 이런게 굉장히 좋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능 이게 그 역할에 다 나온다는 거죠. 간결하게 플레이하는 건 지난 시즌부터 보여주고 있었고 이 선수가 동료로 이용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빨라. 롤은 완전히 다릅니다만 인테리의 브로조비치가 활동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선수가 그냥 막 뛰어댕기는 게 아니라 주고 빈 곳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정말 잘하는 선수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는데 조르지늘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멘탈이 좋아요. 이 선수가 첼시에 대한 애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영상 첼시팬들은 다 보셨겠죠. 엄마랑 자기 샵에 자기 샵이 아니죠. 첼시 샵에 자기 유니폼의 이름 첼시 유니폼의 자기 조르지늄 이름이 박혀있는 유니폼을 보고서 감격하는 모습입니다. 첼시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램파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피치위에서든 라커룸에서든 조르지늄은 타고난 리더다. 멘탈이 좋다는 얘기죠. 멘탈이 좋은 선수들은 보통 살아남기 마련입니다. 축구실력이 아주 떨어지지 않는 이상 아주 떨어지는 선수 한 명이 있었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조르지늄은 지금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가 또 킹갓제네렐 엠포로 충봉플레어이다 보니까 좋은 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100% 최고의 미니폴더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폴리시즌에도 이 선수가 되는 날이랑 안 되는 날에 기복이 되게 컸어요. 브라이튼 전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돋보였고 경기마다 아직까지는 100% 야 이 선수가 매경기 잘한다고 보기에는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난 시즌 모든 그런 거 있잖아 뭐 그 뭐죠? 그 아이언맨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때리면 아프지 않아요? 그 가운데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조르지늄은 누가 봐도 중요한 중추신경인데 저기를 빡! 때리면은 팀이 약해졌던 건 사실이야. 그런데 조르지늄은 거기서는 벗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다른 콘텐츠에서도 얘기했지만 코바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램파드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코바치치 조르지늄 칸테로 이어지는 3명의 미드필더는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는 빅2니까 뭐 아예 위라고 치지만 밑에 나머지 팀들과 간극이 많이 차이납니다. 위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 특히나 칸테 같은 경우에 사실 투 벌란테 강한 스타일의 미드필더잖아요. 원 벌란테에서는 약해요. 칸테는 근데 투 벌란테에서 강한데 조르지늄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잘해준다면 이 3명의 미드필더 조합에서 굉장히 조르지늄가 오히려 칸테를 살려주는 역할까지 해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뭐가 즐겁냐면 자 피엘에서 백과 앞의 미드필더 돋보이는 선수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리버풀의 어떤 지금 언성히어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파비뉴 그 다음에 참 이따 얘기하겠지만 해외축구는 사실 들어오자마자 적응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압도적인 피지컬과 축구적인 지능 그 다음에 간결한 플레이로 맨체스터 시티에 보이지 않는 핵심이 돼가고 있는 로드리 그리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적응을 끝낸 듯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조르지늄 백4 앞에 이 3파전 대단히 볼만하다 이거 볼만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에 조금 자 이 좀 자 맥토미나이 사실 멸망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 손주들에 비해서는 기량이 너무 떨어진다 한참 커야 된다 윙크스 뭐 멸망전이라고 그러면 토트넘 팬들은 굉장히 서운할지 몰라요 근데 이 손주 솔직히 말해서 장점이 너무 많이 없어 많이 뛰는 거 말고는 좀 없어요 중간중간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아 저는 좀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카 멸망 그 자체 많이 차이가 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킹갓제넬 앰퍼러 충무공 플레이어 1번이 이렇게 조르진유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 선수 역시 이스타TV에서는 좀 많은 혹평을 받고 있었지만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후토크 때도 이야기 드렸던 바로 레스터시티 우승주형 멤버 PFA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였던 알제리 에이스 리아드 말해집니다 자 1991년 2월 21일생 빠른이죠 환영이 빠른입니다 빠른파로인데 4월 29일생이에요 여러분 4월인데 빠른이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예 어쨌든 저랑 6개월 차이 나는데 형은 형이죠 네 지방의 형 화이팅 어쨌든 자 마라지 같은 경우에는 우측 윙포워드에 주로 서는 선수이고 넘버 10 역할이 가능한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원래 사실 이 선수는 알제리 때도 그렇고 레스터시티에도 그렇고 윙포워드에 서있지만 굉장히 경기의 영향력과 지배력이 큰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 선수는 에이스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오른쪽에서 매크로성 플레이 접고 왼발이 강력하기 때문에 왼발 킥을 이용한 매크로성 플레이를 하는데 알고도 에이스 역할이니까 전체 판을 좌지우지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를 맡기는 어려웠죠 괜히 칸테와 마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PFA 올해의 선수에 선정된 것이 아니다 리아드 마레즈였습니다 자 그런데 마레즈가 지난 시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만급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6100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900억 1000억에 가까운 이정료로 주고 데려온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스탯은 괜찮았습니다 12골 12개도 나쁘지 않죠 근데 900억의 이정료에 과연 이 선수가 맞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었다고 보는게 맞아요 비싼 이정료인데 지난 시즌 특히나 리버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PK 실축도 머리에 각인이 되어있었구요 공을 또 많이 끌어 굉장히 공 자체를 많이 사실 끄는 스타일의 선수이다 보니까 야 쟤 뭐야 특히나 거기에 꽂혀서 주헌이 형이 야 쟤 안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뭐가 좋아졌냐면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선발로 나왔을 때 되게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소니랑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에요 경기 전체의 영향력과 지배력이 큰 선수이기 때문에 교체로 투입했을 때 이 선수의 위력이 반감됩니다 에버튼 전에 스탯을 볼게요 81번 터치를 했고 슈팅 5개 1개 득점 키패스트 5회 패스 성공률도 굉장히 높고 드리블 성공률도 높아졌다 그러니까 서브로 나오면 이 선수가 자기가 원래 에이스였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 소름이 선수 사실 이런 스타일이잖아 토트넘 때 서브로 나오면 뭘 못 보여줘요 근데 전체 딱 선발로 나오면 내가 에이스라는 걸 알아 물론 맨체에서 시티에는 다른 에이스들이 많지만 선발로 나오면 느긋하게 경기를 펼쳐서 가면서 자기 역할을 해가는 선수인데 서브로 나오면 보통 서브로 나온다는 건 뭐야 공격적인 서브로 나오는 선수들은 롤이 있죠 야 너 들어가서 골 넣어야 된다 너 들어가서 뭔가 경기를 바꿔야 돼 근데 이러면 이제 마음이 급한거지 그러면 매크로성 플레이를 하다가 날려먹는다거나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뭐 골을 넣기 위해서 빨리 찬다거나 아니면 키패스 넣으려고 그러다가 턴오버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선발로 나오면 이번 시즌 5경기 선발로 나와서 4골 3개동 공격포인트 7개 PK 유도까지 2회 확실하게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첫번째고요 그 다음은 저는 이게 펩축구에 좀 기인한다고 보이는데 펩축구는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베르나르드 실바 기억하시죠 포르투갈과 이 모나코에서 진짜 에이스는 베르나르드 실바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빨리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펩은 굉장히 좀 길게 선수를 보고 자기 축구에 적응시킨 다음에 넣는 스타일의 선수예요 그러니까 로드리가 이상한거야 로드리는 그냥 들어가자마자 잘하잖아요 걔 말고는 웬만하면 좀 길게 보는 스타일의 선수인데 마레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선수는 경기 내 팀 내 자신의 영향력을 크게 발휘했을 때 자기의 어떤 포인트가 나오는 선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선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첫해에 굉장히 거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브로 나오니까 부담도 되고 근데 선별로 나오니까 점점점점점 더 자기의 어떤 위치를 파악하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경기에 임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맨체에서 시티가 강력하다는 게 여기 나옵니다 보세요 윙포워도 좀 보겠습니다 라임 스털링 이 선수가 뭐 또 에버튼 전에는 자기 병이 도져가지고 또 그 극악의 결정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 선수 이제 결정력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왼쪽에서 인사이드 커터형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스털링이 있습니다 릴로이사네 부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만 이 선수는 또 굉장히 직선적인 돌파를 해주는 독일 대표팀에도 릴로이사네가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스타일이죠 어떤 2선의 공격수들 독일의 공격수들은 마르코 로이스도 그렇고 율리안 드락슬러도 그렇고 브란트도 다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싸네만 직선적으로 밀고 들어가죠 이래서 메시티는 필요하다 저는 싸네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레즈 이제 넘버 텐형이야 이 선수는 레스터에서도 넘버 텐형의 윙포워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발로 인사이드 커터 양쪽 측면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스털링이 있고 마레즈가 있고 직선이 있고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 어떤 칼럼리스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야말로 진짜 현대 축구가 추구하는 넘버 텐이다 이 선수 보면 크랙이에요 개인기량이 워낙에 좋아 득점되죠 그런데 전방에 뛰어다닌 양은 압박의 강도가 거의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방 압박을 많이 한다 이런 선수를 다 갖추고 있다 갖추고 있는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케빈 데브라이너라는 전세기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비드 실바 지난 시즌에 김시표륙이 짜파게트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 좀 안 좋았죠 그런데 이번 시즌 보면 출장시간을 좀 조절해주면서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베르나르도 실바는 둘 다 되잖아 저는 다비드 실바가 이번 시즌에 맨스티로 떠난다고 하죠 이번 시즌 끝나면 그러면 베르나르도 실바를 한 칸 내리면 됩니다 실바가 실바에게 그러니까 저는 베르나르도 실바를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펩이 거기에서 쓸 거라고 봐요 왼쪽 맨 잘라 베르나르도 실바 오른쪽 맨 잘라 케빈데 브라이너 그러면 거기에 마레즈를 썰면 된다는 거죠 마레즈 스털링 세네 그리고 또 밑에는 필리포덴 같은 선수 있을 거고 필리포덴 그 다음에 또 포드 유망주들을 키워나가면서 이러면 이제 맨스티의 공격진은 여러 다채로운 색깔을 갖추고 덱스까지 갖춘 어마어마한 공격진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밑에 수비라인에 어떤 덱스 그것 때문에 이제 리버풀이랑 계속 경쟁을 해나갈 텐데 리버풀은 시즌 말 되면 클럽월드컵 나가는 순간에 또 어려움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맨체스터 시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연히 아직 안 끝났지 시즌 초반이니까 승점 5점 차도 얼마 안 나는 거고 승점 7점도 뒤집힌 적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마레즈가 결과적으로 이번 시즌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진에 굉장히 키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조르지니와 마레즈 이번 시즌 내내 좀 지켜봐야 될 선수 이렇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